우주대 치우대입니다 오후조대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갔어 어?! 뭐야?! 방풀이다 자 이C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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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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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야? 아... 아... 뭐야 왜 뒤로 가! 아이씨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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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 이거! 왜 붐 안 올려져! 와... 흑 이 새끼들이고 호응버 막아! 와아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네 약으로지 이 새끼야 약으로지 아 뭐야! 아 뭐야! 집을 다 왔는데! 이 새끼들! 야 저게 죽어? 와아 데미지바 얼마나 아픈가 한번 맞아봤는데 와아 혼이 나가네 혼이 와 미쳤어 저 AT 아 이거는 여러분들 아무튼 저도 잘못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약간 팀 전체적으로 좀